말하는 걸 그럼 나 소은 한 말씀 들어주면 안 돼? 안돼 내가 들어줄게 미사모 춤을 보고 싶다 왜? 그 소은이야? 미사모 춤을 왜 보네? 하층이 있고 왜? 취했어? 아니 기분이 좋아져 야 내가 언니들과 재롱 좀 피하이소! 와 시킨다! 언니들 한 번 해봐라! 언니가 앉아가지고 여기서 해보라고 지금 야 진짜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보고 싶었어 얘네가 더 친해야될 것 같아 가보자 한 번 더 봐 채영이 저 춤했다 눈물였어 빨리 터치고 추라니까 뭐라고? 아 추래! 야 맘네가 추래 터치미 추래 빨리 빨리 터치미 추라니까 나 찾아온 걸 해 야 무서워 야 채영이만 보고 해 채영이만 보고 해 알았어 채영이만 보고 민아 언니 화이팅! 민아야 점수 차려! 민아야 점수 차려! 이거 정말 맛있어 이만큼 할 수 있을까? 자주미 민아 언니 야 이거 너무 크다 추래가지고 야 민아야 그러니까 나 괜찮은데 다시 야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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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